어, 뭐 또 왔다. 칼국수. 여기다 놓을까요? 아, 먹어봅시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요. 튀김 맛있다. 게스트 오기 전에 취하면 안 돼요. 아, 근데 저 모르는 사람이랑 술 먹어보고 싶었어요. 재밌겠다. 아, 그리고 좀 있으면 게스트 오니까. 그렇죠. 게스트 오면 그래도 성실하게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재밌겠다. 뭐 하는 분인지 꼭 물어보고. 자, 1회 게스트. 옆에 앉아, 오셨습니다. 오셨습니다. 왜요? 너가 게스트야? 뭐야? 뭐야? 왜요? 왜 온 거야? 게스트요. 게스트라고? 게스트예요. 잠깐만, 우리 셋이 하는 건가? 아니, 게스트예요. 환영 좀 해줘요. 아니, 환영 다시 해. 환영 다시 해. 좀 아주는데? 자, 1회 게스트입니다. 나 모르는 사람이랑 먹고 싶었는데. 아니, 진짜 너야? 아, 환영 좀 해줘요. 아니, 뭐야. 아니, 너 또 짜지 말고. 들른 거 아니잖아? 1회 게스트에 나 이렇게 멋있게 하고 왔는데. 그렇게 올 리가 없잖아, 사람이. 우울성을 몇 개 해당한데요. 아, 진짜 너야? 확실해? 아, 왜요? 누굴 기대했는데, 누굴. 그냥 뭐야, 회식이에요? 틈틈틈틈틈틈틈틈틈틈틈, 틈틈틈틈틈틈, 틈틈틈틈틈, 틈틈틈틈틈틈!!! 아니, 나는 헷갈린 거지. 우리 셋이 같이하고 누구 게스트를 맞이하는 건지? 제가 첫 번째 게스트를.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사랑해. 이러더라고. 사랑해, 이렇게. 응, 사랑해. 근데 왜 그러는 거야? 그게 뭐야? 공대로 오면 제가 대접해두기.